네 안녕하십니까. 8월 19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밤 뉴욕 증시는 긍정적 경제지표와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소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.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산과 반대로 큰 폭의 개선 흐름을 나타냈습니다. 며칠 전 발표된 뉴욕 제조업 지수의 쇼크 양상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. 같은 날 발표된 7월 기존 주택 판매지표는 6개월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지만 시장은 인플레이션 하락 요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였습니다.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미국채 2년물 금리는 주요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전열비 9BP 하락한 3.2%를 기록했습니다. 10년물도 1.5BP 가량 내렸습니다. 연준위원 중 대표적 매파로 분류되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준총재는 9월 FMC에서 75BP 금리 인상을 고려한다고 언급했습니다. 비둘기파인 메리 네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총재도 기본 전망은 50BP지만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한편 달러 인데스는 0.9% 오르면서 107포인트 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. 이날 S&P500은 전일 대비 0.23%, 다운은 0.06% 올랐습니다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.21%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의 경우 2.28% 오르면서 여타 주수 대비 견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시총 상위에 포진한 대형 기술주들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.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와 테슬라는 0.5% 미만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. 반면 알파벳은 0.5%, 아마존은 0.1% 올랐습니다.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엔비디아와 AMD가 2%대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웨스턴 디지털도 각각 2.2%, 1.1%씩 올랐습니다.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스코는 예상보다 견주한 분기 실적이 확인되면서 5.8% 상승했습니다. 백화점 업체인 콜스의 경우 이익 전망치 하향을 발표한 탓에 7.7% 하락했습니다. 업종별로 살펴보면 WTI 유가가 다시금 90달러 선을 회복한 영향으로 에너지 섹터가 2.53% 오르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. 그 다음으로 IP와 유틸리티 그리고 산업체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. 반면 부동산과 헬스케어 그리고 경기 소비재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.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